가수 김선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힘찬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. 신나는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. TBC가영아카데미에서는요. FM 99.3MH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. 네. TV에서는요. 매주 목요일 12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다. 그렇죠. 계속해서 가수분 만나봐야 할 텐데요. 어떤 가수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? 이 분은요. 트롯트계의 최상입니다. 정말 이 분이 없으면 무너질 정도로 최상입니다. 어머. 홍림씨보다 더 최상이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저는 최홍님이고 이 분은 최상입니다. 최상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잘하네. 됐어. 연습할 것도 없어.